김태술 방향 전환합니다. 홍종원 팀이 수비진이 좋아요, 보면. 거의 평평행을 형성하고 있어요. 거미노까지 다 내려와서 지금. 이기재. 선혜웅아. 전진 패스. 못 뚫어낼 수 있어요. 김보경입니다. 김보경. 중고. 이대훈. 다시 김보경. 좋아요, 김보경. 앉혀. 앉혀. 이대훈. 김보경입니다. 김보경. 중고. 이대훈. 다시 김보경. 좋아요, 김보경. 앉혀. 안됐어요. 이장훈. 사랑합니다. 나이스. 중고. 이대훈. 다시 김보경. 좋아요, 김보경. 앉혀. 안됐어요. 이장훈. 사랑합니다. 야, 저 장군이가 일부러 못 넣는 거 아니야, 지금? 오늘. 이야, 지금 바로 진짜 밥상을 너무나도 잘 차려줬는데요. 네네.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. 근데 조현우 골키퍼가 잘 나오네요. 여기 상단이 좋죠. 나이스. 다시 김보경. 김보경. 김보경 또 맞습니다. 범권두고. 잠시만. 슛. 나이스. 나이스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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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. 골. 야, 조현우. 동점 골입니다. 조현우 선 선대로 골랐어요. 동점 골입니다. 드디어. 예, 강상우가 아닌가 싶은데요. 강상우. 강상우. 강상우의 동점 골입니다. 아, 예. 후반전 20분. 흘러나온 골. 이장훈. 이장훈이 잡으려는 게 패스가 됐어요. 그리고 강상우의 늑점입니다. 이장훈 어시스트예요, 지금. 잡으려고 했으나 패스가 됐죠. 골패스예요. 퀴즈는 장군. 이렇게 좋은 패스가 있을 수 없어요, 여러분. 저게 어시스트야? 잘못 참아놨는데.